에스턴빌라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원래 두 골을 다 도왔기 때문에 이도움으로 기록이 됐다가 경기 중에 도움 기록이 정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 골 그러니까 후반 25분에 손흥민 선수가 상대 오른쪽 수비를 완전히 괴멸시키면서 만들어냈던 모우라 선수의 골 장면이 최종적으로 모우라가 아니라 에스턴빌라 수비수인 타깃 선수 맞고 골이 됐다는 판정이 나와서 모우라 골이 취소가 되고 맷 타깃의 자체 골로 기록이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자체 골이기 때문에 도움이 없는 그런 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역대급으로 멋진 도움을 기록했습니다만 이게 서류상으로는 도움으로 기록이 안 되는 약간 좀 억울한 상황이 된 건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움 날아가는 겁니까? 네 날아가는 거 맞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냐면 프리미어리그의 골 어크레디테이션 패널이라고 프리미어리그의 골승인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매 경기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골인지 아닌지 그리고 골이 들어갔다면 이게 누구 골인지 이거를 기록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OPTA라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기록 파트너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건데요 이게 약간 애매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누구 맞고 들어갔는지 자책골인지 아니면 슈팅한 선수의 골이 맞는지 이거 결정이 좀 애매한 경우에는 골 어크레디테이션 패널에서 출동을 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3명의 어떤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고 그 결정이 경기 중에도 리뷰를 해서 득점자가 이번 경우처럼 바뀌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바뀌고 경기가 끝나게 되면 대체로 이 결정이 번복이 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구단 쪽에서 프리미어리그 골 어크레디테이션 패널에게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의제기를 해서 이방정우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아 이거 모우라가 슈팅해서 맞고 들어간 것 같은데 왜 자책골로 바뀌었습니까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다시 패널에서 확인을 하니까 아 이거 우리가 잘못 봤네요 모우라 선수 골이 맞네요 이렇게 돼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경기 중에 다시 검토를 해서 원래 모우라 골이었던 게 자책골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다시 리뷰 요청을 일단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리뷰 요청을 다시 해서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 이것은 타겟 선수가 맞고 자책골로 들어간 게 맞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게 되면 번복이 안 되는 거죠 정리하면 손흥민 선수의 도움 기록은 전적으로 루카스 모우라의 골 기록이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모우라의 골로 인정이 됐지만 경기 도중에 골 어크레디테이션 패널이 재검토를 해서 아 이건 자책골이다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쉽지 않고 다시 이의제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모우라의 골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우라의 골을 도왔던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어시스트도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즌 1호, 2호 도움을 원래 손흥민 선수가 기록을 한 셈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첫 번째 골인 호이비에르 선수의 골을 도운 것만 기록으로 남게 돼서 아쉽지만 손흥민 선수는 1도움으로 오늘 경기에서는 공식적인 기록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손흥민 선수는 1도움으로 남게 된다는 점은 아쉽지만 손흥민 선수는 3도움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점은 처음에 따라서 찍을까 봐 드릴게요 아쉽지만 손흥민 선수는 1도움으로 남게 돼서 아쉽지만 определя지 못한다는 점은 아쉽지만 아쉽지